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국내 가구 유통 판매 한국 가구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86%로 포통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9%, 비용의 증가율은 9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계단형의 성장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3.7%, 단기순이익률은 12.3%로 포통 수준입니다. 이익률도 나쁘지 않은데 그 편차도 제법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주요 비용은 원재료 및 상품 등의 매입액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9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9%를 유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생산설비 없이 가구의 유통 판매만을 하고 있기에 자본적 지출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26%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260%로 많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이연법인 세부채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과 비슷한 규모이며 재무 구조는 포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8.9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였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3.3%입니다. 이상 한국가구였습니다. 이번 12년 2일은 11種은cers 및 습관 없도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. 1.3%와 비슷한 규모입니다. 2.3-Perate